안녕하세요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CS 윈드로 찾아왔습니다 짝짝짝짝 이 기업은 실제로 제가 2년 전부터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먹었냐구요? 코로나를 지나보니 제 계좌에는 CS 윈드는 없더라구요 어디갔지? 어쨌든 풍력하면 CS 윈드 CS 윈드하면 풍력 이름부터 윈드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죠 렛츠기릿! 바로 기본정보부터 나열합니다 시가총액 1조 7,130억원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125위 추정 퍼 30배 PBR 4.2배 기업 개요 2006년 설립되었으며 풍력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 개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풍력발전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해 풍력발전기를 높은 곳에 설치 가능하게 하는 풍력발전 타워 및 풍력발전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 등을 생산하고 있음 동산은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증가시킴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주요 주주 김성권 외21인 52% 국민연금 7.22% 삼성액티브 6.6% 자사주 5.39%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은 깔끔하네요 패스 뉴스바이전 뉴스 보러 갑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3강 M&T 한화솔루션 유니슨 등이 보입니다 눈에 띄는 뉴스는 수주공시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며 3강 M&T와 전략적 협업을 선언했군요 3%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는 유튜브에 3% CS 윈드라고 검색하시면 CS 윈드와 3강 M&T의 MOU 영상이 나옵니다 직접 기업의 대표님과 전무님이 나오셔서 자사를 설명하시니 색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에 기릿의 정리 노트를 보시고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운 거 아시죠? 하하하 자 기본적인 정보는 얼추 확인한 듯 합니다 퍼스트 차트 점수입니다 1봉 우와우 최고가 14만 3천원 현재가 9만 9천 100원 최고가에 비해 싸 보이지만 1봉으로 보이는 최저가는 4만 7천원 최저가 기준 현재도 2배 이상이군요 판단하기 심플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일단 절대 14만 3천원이 최고가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갈 거냐가 문제죠 당장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으며 바이든 당선 후에 갈 수도 있고 내년이 되어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61선과 부비부비할 때 천천히 모으고 혹시 모를 121선에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주봉 최저가 비해 근 9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좋은 주식인 건 인정하나 광기가 살짝 느껴지죠 월봉 마찬가지입니다 9월봉의 윗고리가 애처롭게 느껴지네요 차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건 추후 실적 점수를 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차트만 보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5위 솔루션 3년 차트입니다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 후 근 1년간 쉬어가고 다시 이제 실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CS 윈드는 저기 빨간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주는 기대감으로 1파 상승 그리고 실적으로 2파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1파가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한 발 더 남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2년 안에 전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더 빨리 당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CS 윈드의 성장이 의심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천천히 모으십시오 한참을 떨어져서 설령 6만원이 되어도 우와 너무 좋다 빨리 월급 받아서 사야지 생각나도록 천천히 사시길 바랍니다 단기적 별 1개 장기적 별 5개 드립니다 테마 점수 아 뭐 말할 게 있나요? 별 5개 드립니다 풍력에 관련된 제 영상 보시고 오셨죠? 혹 아니시라면 어 위에 링크가 있네요 풍력에 대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딱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1. 2050년까지 유럽에서 탄소제로 선언 2. 대형 산불과 코로나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의 자각 3. 그린 유딜의 선봉장 2030까지 해상풍력 세계 5위로 4. 사업 보고서 점수 업계의 현황은 2000년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풍력발전 산업은 몇 년간의 안정기를 거치며 2019년부터 다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고민과 탈원전 정책 및 풍력발전 단가의 하락 등이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유럽의 그린 리커버리 플랜, 미 대선 후보의 2035 탄소 배출 제로 전력 계획 대한민국의 그린 뉴 디어 이 대표적인 정책들로서 글로벌 풍력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해상풍력 타워를 유럽 및 대만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업체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수혜를 기대합니다 경쟁 요소를 보면 풍력 산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잠재적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산업의 발달에 따른 풍질, 생산 효율성, 원가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 등 여러 요소들이 요구되므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의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위이며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사를 보시면 CS 윈드는 베스타스, GE, 지멘스가 매사 재생에너지 등 세계적인 풍력 터빈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업체다 라고 하네요 팩트 체크 완료!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주요 경쟁사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5초 뒤에 넘어갑니다 주요 제품 등의 매출을 보면 확실히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올해 반기 코로나 타격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이군요 사업보고서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주요 경쟁사를 몇 개 나열하는 보고서는 처음 본 듯합니다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리포트도 한번 보면 항상 3%에 나오시는 한병화 연구위원님의 자료가 있네요 글로벌 일이 더 강해진다 그 근거는 세계 최대 베트남 공장 매출 5년 내 134% 급증 예상 미국 시장에도 진출 예상입니다 만약 매수하신다면 꼭 위 리포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기업 실점 하... 이거마저 좋을 건데 평균 별점 어떡하죠? 그건 잊지 마십시오 별점과 주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3,122, 5,022, 7,994 올해 컨셉 9,742억 오 마이갓 매해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도 폭발적 성장 게다가 영업이익률마저 개선되고 있군요 배당도 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기업은 배당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더 투자해서 세계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실적 점수 별 5개 매출액 20% 성장 거기에 덤핑 또 아니라서 영업이익률마저 개선 적당한 부채 비율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모두가 기다리셨던 적정 가격을 매겨보겠습니다 올해 컨셉 순이익이 614억이군요 그럼 다른 비교 그룹이 있어야겠죠? 세계적인 기업이니 세계폭력산업 평균 퍼는 35배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치 프리미엄으로 마이너스 5배를 해서 30배로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딱 10만원이 올해 말 적정 금액이군요 만약 내년에도 20% 성장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12만원 그 다음에는 14만 2천원 우와 딱 전 고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2년 안에 전 고점은 무조건 달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매수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CS 윈드만 매수하지도 마시고 두세 개 정도 동일 업종을 같이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CS 윈드 기업 사용 설명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나요? 그래도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추후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생겨짐 어휴 형편없어 하신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못생겨짐 자 이제 여러분은 CS 윈드와 함께 꿈을 먹고 자라는 아기사자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매가 되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위해 날카롭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성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